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김미정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제 11회 축산 면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지금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죠. 아무쪼록 유의하시고요. 오늘 이 시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제 곡 나의 비타민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연! 당신은 나의 링다리야 사랑반만 해도 기분이 좋아 사랑으로 다가워진 자신의 나의 땅이 내 시작이 두개 끈 너무나 행복해 내 사랑 이 사람 영원하길 아 나의 땅이 가짓말에 가짓말에 가짓말 언제나 한 번 서면 멀지 당신은 나의 땅이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내 심장에 푸는 눈 너무나 행복해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나의 비타민이야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내 심장에 푸는 눈 너무나 행복해 당신은 나의 비타민 언제나 하나 사랑할지 당신은 나의 비타민 비타민 감사합니다.